.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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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꾸며주고 정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외관을 꾸며 주려고 합니다 저 알리에 보다 보니까 이 비닐 쿠페 온몸이 엄청 많이 있더라구요 마침 제 키가 좀 오래되고 낡아서 키 케이스를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받았죠 그래서 키 케이스를 한번 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체커보드 이쁜데 요거 카본패턴 이걸로 샀어요 체커보드 살걸 킷케이스 요걸 알리에서 주문해서 거의 지금 한달 좀 안된다 어떻게 오래된거 같애 이제 겨우 받아서 한번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에마 꾸며기 프로젝트 시작 자 기존 미니 에마 꾸법 킴덕키장 킷 되게 오래되가지고 기수도 많고 낡았죠 이 케이스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리에서 구입한 오우씨 기원됐다 기존키 탈거 알리에서 구입한 새로운 케이스 카본 스타일로 되어있죠 이거를 여기다 끼면 이거를 여기다가 완성 이렇게 끼면은 바로 이쁜 키로 변신했습니다 미니 키케이스 교체 완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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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